서울은 오후 들어 대기질이 나아지더니 지금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보통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과 대구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7도로 오늘보다 약 5도가량이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20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제주 해안과 동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태백이 1도, 춘천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20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비예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